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우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원래 오늘 한분만 추첨을 하기로 했는데 좀 아쉬워서 저희가 두분을 더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2등은 렌즈타입 메고엘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등은 RMR 마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추첨은 유니피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은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검침하실까요? 네 저희가 오늘 추첨하는 날짜는 11월 26일인데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총 33분이 미션 완료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33분 그리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설정을 다 미리 해둔 상태고요.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3등 먼저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네 3등 태그한테 RMR 마운트. 2등, 2등. 자 과연 누가 될까요? 3등. 2등. 2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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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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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 저희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이메일로 저희에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추천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저희 영상 많이 시행해 주십시오. 네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에어시스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